0788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가온 미디어입니다. 가온 미디어의 테마는 사물인터넷 슬래시 IoT 음성인식 로봇 메타버스 AI 인공지능 2. 가 있습니다. 가온 미디어은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AI 기반 오프, 네트워크, 엑사어 사업을 영위하는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2001년 5월 설립되어 2005년 7월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기업 가온 브로드밴드 주와 엑사어 솔루션 및 로봇 통합 플랫폼 사업 등을 영위하는 K-FutureTech 주 를 자회사로 보유함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력 시장은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 시장임. 기업 개요 대시 방송 수신 장비인 디지털 세톱박스, stv, ip 하이브리드, 스마트박스, 홈게이트웨이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인 디지털 세톱박스는 유럽, 일본, 중남미, 아프리카 등 수출을 중심으로 판매하여 왔으나 최근 내수 판매 비중도 확대되고 있음 대시 종속 기업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가온솔브, 모바일 액세서리 업체인 모비케이 등과 다수의 해외 판매법인으로 보유 재무 대시 주력 제품인 오트바바이스의 국내외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브로드밴드 서비스 부문의 성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지급 수수료, 수출비용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파생상품평가 이익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넷플릭스, 디즈니 등 오트 시장의 성장세와 스포츠 이벤츠 등으로 주요 수출국의 오트박스 수요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21일 11시 13분 기준, 장중, 가온 미디어의 시가 총액은 99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가온 미디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98위입니다. 가온 미디어의 상장 주식수는 1627만 3700일은 6주입니다. 가온 미디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가온 미디어의 퍼은 7.4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9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812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2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49배, 12,51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91번지억원, 93억원, 28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8번지억원, 20억원, 188억원입니다. 가온 미디어에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09번지 83%이고 유보율은 2253.98%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2.62이며 전일 대비해서 31.86-1.3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0.12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0-1.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온 미디어에 2022년 11월 21일 11시 1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6,1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24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3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온 미디어에 종가는 6,140원이며 주가가 가온 미디어에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온 미디어에 종가는 6,140원이며 주가가 가온 미디어에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가온 미디어에는 거래량 5만 4,08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133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9,091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6,700에 순한 주, 키움증권에서 6,386주, 한국증권에서 6,245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5,24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만 5,42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1,905주, 한국증권에서 8,614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3,3504주, 유진증권에서 8,9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5,51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만 5,62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사물인터넷 슬래시 IoT 관련주 가온 미디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예전의 기준으로 연락 및 차트 분석에 의해서 직원을 보았습니다. 사물인터 슬래시gré 일부 정보로 연락하는 예전까지 선을 내리게 되고 지식하려고 해서 대략한 단식을 보았습니다.